하남시의 지역화폐인 하머니의 일반 발행이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28억 2천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올해 일반 발행 목표액인 40억 원의 70.5%에 달하는 액수입니다. 또 5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 규모 대비 판매액은 1인당 7,465원인 것으로 조사돼 경기도 전체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하남시 지역화폐의 하머니는 온라인 구매와 함께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,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모두 7개 기관 26개 지점에서 현장 판매되고 있습니다. 현재 하머니 일반 발행의 구입 경로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판매액이 59%, 온라인 판매액은 41%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